전국의 듀얼리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오로치 채널의 유이한 개봉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링크 브레인지 팩 2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9일과 10일 전국 공인매장과 대원샵 온라인 판매로 선행발매 이벤트가 진행중인데요 이번에도 선행발매된 제품을 구입해보았습니다 이전에 링크 브레인지 팩과 마찬가지로 한 팩에 4장의 카드가 들어가고 슈퍼레어 이상의 카드 한 장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전부 100종의 카드들이 속되었는데요 이전에 링크 브레인지 팩과 마찬가지로 20종의 테마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수록된 테마는 하우스 소유저, 해피, 썬더드래곤, 파샤스, 히어로, 엘리언, 여성무사, 드래그니티, 흑신, 스크랩, 열차, 염성, 추억마, 디디, 레이드랩터즈, 팬텀 나이츠, 스피드로이드, 사이프레임, 타락천사, 마타난 이렇게 20가지 테마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각 테마의 신규 링크 몬스트들도 눈에 띄지만 사실 이번 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제로 카드들입니다 봉인의 헌금계나 신의 통곡, 스피드로이드, 베이고맥스 등 현재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구하기 까다로운 카드들도 제공되기 때문에 전부가 더 구하기 쉬워질 것 같네요 뒤를 보시면 전부 100종으로 울트레어 5종, 슈퍼레어 15종, 레어 25종, 노멀 55종으로 슈퍼레어랑 울트레어 카드는 시크릿 레어 사용으로도 존재합니다 이번에 개봉해볼 것은 넷 박스 그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박스에 15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팩입니다 천공의사자 제라디아스 기관연결 세라의 추억마 슈퍼레어 절망의 함정 속으로가 나왔습니다 신규 추억마 링크 몬스터가 났네요 일렉트리거 시엔의 도량 마탄의 사수 맥스 신규 마탄한 링크 몬스터죠 그리고 염성왕 초우라이오 레어가 나왔습니다 썬더드래곤 여선무사의 황행 신락의 타락천사가 나왔습니다 타락천사가 신규 링크 몬스터인데요 신락의 성녀가 결국은 타락천사가 되었네요 그리고 넘버즈 81 초노급포타멜차 슈퍼리어도라 레어가 나왔습니다 태피채널러 스크랩 팩토리 사이프레임 로드 람다 그리고 진여선무사 칼키가 나왔습니다 신규 사이프레임 링크 몬스터인데요 덕분에 사이프레임 덱에서 사이프레임 몬스터의 효과를 사용하기 더 편해졌습니다 질주의 암흑기사 가이아 드릉니티의 신창 하이스피드로이드 지오엠건 극신손재 오딘 레어가 나왔습니다 카즈라의 추억마 스네이클레인 스피드로이드 빨간우에다이스 그리고 에일리언 소이점 마이티 프레임 시크릿 레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시크릿 레어로 나왔네요 트리온의 추억마 천고의 성역 드레이티나이트 로물루스 울트아레어 스크랩 드래곤 레어가 나왔습니다 신규 드레그니티 링크 몬스터죠 차통칸인데 나와줘서 다행이네요 아트라의 추억마 히스테릭 사인 레이드랩터즈 와이즈 스트릭스 드레이티나이트 벌처 레어가 나왔습니다 이걸로 레이드랩터즈도 링크 몬스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병성 토케인 카우스의 의식 디디의 심영왕 빌가메스 비전 히어로 바이온 레어가 나왔습니다 이걸로 바이온도 구하기 쉬워졌고 디디가 이제 링크 몬스터까지 진출하게 되었네요 중기화의 차 데리크 크레인 염성호호신 마탄 네버엔돌핀 기간중년 앵커 어너클 울트아레어가 나왔습니다 열차 링크 몬스터인데요 무려 부활효과까지 갖고 있네요 극성수 탕그리스니 드레이티나이트 바주란다 디디 심영왕 빌가메스 신의 통고 레어가 나왔습니다 극성천 바나디스 우주 요새 꼬르가 세라의 총망 봉인의 황금계 레어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팩입니다 마지막 팩에서는 과연 극성천 발큐리아 마스크드 혀로 암귀 마탄의 사수 우맥스 해피의 깃털이 나왔습니다 해피 댄서 대신에 해피의 깃털이 들어갔는데요 프리미엄 팩 수록 버전의 일러스네요 한 박스에서 나온 슈퍼레어 이상의 카드립니다 시크릿 레어가 1장, 울타레어가 2장, 슈퍼레어가 12장이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슈퍼레어에서 중복 카드들이 좀 있는지라 한 박스에서 슈퍼레어 전종을 모으긴 힘들 것 같네요 한 박스에서 나온 레어 카드립니다 총 13장의 레어 카드들이 나왔는데요 봉인의 황금계랑 신의 통고는 나왔지만 아쉽게도 스피드로이드 베이고맥스는 나오지 못했네요 넷 박스에서 나온 슈퍼레어 이상의 카드립니다 에일리언 마이티 프레임 시크릿 레어가 2장 나왔고요 울트라 레어로 드래그티나이트 로믈루스가 2장 기관 중면 앵커 너클이 통마다 나와가지고 4장이 나왔고요 혼돈의 전사 카오스 유저가 2장 나왔습니다 슈퍼레어 카드들의 경우에는 통마가 다른데요 중복이 있는 통이 있고 중복 없이 한 장씩 나온 통이 있습니다 레어 카드립니다 봉인의 황금계가 2장, 신의 통고가 1장 스피드로이드 베이고맥스가 3장 나왔고요 의외로 한 장씩밖에 나오지 않은 카드도 있는데요 한 박스에 15팩인지라 일단 중복이 되면 나오는 카드들이 좀 쩐 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